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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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찜에서 오신 분 골고루 골고루 채소도 싸가오실 때 아주 손님껏 잘 많이 가져오셔도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못 앉아계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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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т benefici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원 싸인 도통 이렇게 와서 다 들었고요. 너무 옆집 아저씨처럼 순박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 하면 또 그렇게 순박 안 하거든요. 너무 순박하시고 너무 친근스럽더라고. 저는 참 장인 장모인데 지금까지 실험서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가 딸 두 명이 다 결혼 사이에 다 시켰는데 저도 그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쟤도 사위인데 실험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위한테 무슨 조언을 해줘도 참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백량 손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야. 역시 아 이런 거는 저기 1년차 가야 되지 않나. 1년차 준비 안 했으니까 만년차도 하는 거지. 아니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지. 오. 소리 좋아. 시도 없어. 시도 별로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먹는 게 제일 소중하겠네. 진짜요? 어디 가든지. 그래도 역시 어머니 떨어뜨리고 이렇게 앉으니까 훨씬 편안해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이 아프다 그러지 얼마나 투덜인지 몰라요. 아이고 이 뭐 쑥도 저걸 물 뜯어 오고 내가 쓰레기 죽을 때 눕지도 머리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물 빠져야 된다 물 빠져야 된다 그 안 된다 그 하이탈 물 마다 빠진다. 내가 우리 와이프가 왜 이렇게 투덜거리는지 내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우리 장모님이 닮아가지고 투덜거리는 거야. 지금 26년 차신데 혹시나 처음부터 1년 차 뭐 이때부터 얘 왜 그러냐 그러면 마흔 넘어서 장인 장모 만났잖아. 아 좀 늦었구나. 나는 스물 살 때 만났거든. 아아 만난 게 시작이 다르잖아. 대학 2학년 때 만났으니까 대학 2학년이 좀 어릴 때 만난 거야. 철었을 때 만났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가서 편하고. 그럼 왜 안 미워 보이죠? 근데 가면 내가 일을 많이 하기는 해요. 아아 말이야. 밤까만 일은 아니에요. 밑거름이 있으니까 다리를 올리든 나도 다리를 올리는 의식을 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모를 무시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늘 집에서 하는 거롯대로 그럼요. 사람이 한결같으면 상관없어요. 지금도 올려놓고 하세요. 이렇게 높은게는 안 웃겨. 아니요. 혹시 친해진 게 다른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용돈을 많이 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지. 뭐 그런 건 기본이겠죠. 그게 그건 이시죠. 그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걸 제일 잘해야 돼요. 금액이 그러면 금액이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성의만 보이면 되죠. 세 장은 넣어야 되죠. 그치 그 정도. 복삼잔 들어가야 돼요. 30,000원에? 네? 30,000원에 들어가면 아마 쫓겨나요. 하하하하 하고 용모를 치는 거야.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아 지금 웃기려고 그런 겁니다. 제 아내가 연년생이에요. 언니가 아니고 딸만 둘인데 동갑하고 결혼한 거예요. 최영이 또. 근데 그쪽도 조소방이에요. 아 같은 쪽구나. 그래서 큰 조소방 제가 작은 조소방이에요. 나이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고향 진짜 15살 차이거든요. 진짜 아빠 벌이네요. 예. 아빠 벌이네. 아빠 벌이네. 아빠 벌이네. 아빠 벌이네. 수준이 옛날 같았으면 옛날 조통시대 같았으면 근데 우리 성사이도 진짜 그 나이 차이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나이 차이도 많고 아버님이 좀 이렇게 서스름 없이 다가가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 찾아뵙고 두 번째 찾아뵙을 때부터 엄마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엄마 뒤집어 가려나요? 아이고 엄마 빨리 오세요. 네 엄마. 그러면 성사방은 엄마 엄마 한다고? 네. 막내 아들로 생각하나보죠. 막내 아들이요? 또 있잖아 밑에. 또 있어요. 막내 있지. 네. 그 처남이 저보다 이제 3살이 많습니다. 아유 어려워. 아유 어려워. 아유 어려워. 막내 맞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놨죠.